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본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임신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아직까지는 개요월이죠. 그래서 개요월은 9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곧 끝이 날 겁니다. 네 경금 10일 지나갔고요. 저희는 현재 죄송해요. 신금 20일이죠. 10일이 아니라 20일. 네 20일에 있는 이 영양권에 들어있는데 신금 때문에 좀 타격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지가 자기가 태어난 이 월이 예를 들어서 묘월이거나 아니면 이제 을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니 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신금이 들었을 때 그다지 반갑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이잖아요. 목인데 어차피 가을이라서 금과 목은 서로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주에서의 그 오행의 영향이라는 건 사실 좀 압도적이에요. 거기다 지금 음간이죠. 제가 지금 적은 것은 양간이 아니라 음간입니다. 이 영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 핸드폰으로 만약에 보시게 될 때 핸드폰에서 아래쪽으로 누르는 화살표가 있어요.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상담 신청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시간에 저는 본인 상담에 한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7만원입니다. 오프라인 상담은 2시간이 기본이라서 가격대가 좀 높고요. 반드시 그 가격대를 보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2, 3일 정도 여유 두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조율하시면 되시고요. 공식적인 상담 시간은 8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까지이고요. 그 외적인 시간은 저와 조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몰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율해서 상담 신청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간밤에 제가 좀 황당한 것도 오랜만에 받았는데요. 새벽 2시에 해외에 계신 분도 아니고 국내에 계신 분이신데 문자로 만세력 해석이 안 된다고 그 새벽에 만세력 캡처해서 문자로 질문을 던지신 분이 계셨어요. 상담 신청 건도 아니었고요. 이거는 좀 아니죠. 성인들끼리 기본적으로 새벽에는 모두가 자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문자로 물어보시는 분도 제가 대답해드릴 의무는 없고요. 예의를 지켜주시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의를 지켜주시는 분들께만 정성을 다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진행할게요. 오늘의 운은 어떻습니까? 기해년의 개요월에 임신일입니다. 다행히 신금의 영향이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10월 7, 8일 정도면 거의 끝났고 값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그리우신 분들은 조만간 며칠만 더 버티시면 뜨거운 따뜻한 열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목 시작할까요? 자신의 일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쪽 화살표 눌렀을 때 나오는 만세력 일련 방법과 자신의 일간을 찾는 방법 꼭 보시고 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자 감목은 어떤 날이 될까요? 임신일입니다. 편인이, 즉 인성이 들어왔지요.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프로젝트라고 제가 텍스트에 적혀 있는데 주로 계약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의 주최 측과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즉 회사와는 단절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사를 말합니다. 다른 곳과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조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일간분이시고 갑자일주라든가 가벤일주라든가 연예인이에요. 그럼 자신의 소속사랑 계약을 해지를 하시고 다른 소속사로 옮길 수 있는 운이 된다는 거죠. 즉 다른 곳에 소속을 바꿔서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분들은 학업을 중단을 하시고 다른 분야를 알아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학교를 관둘 수도 있고 전공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학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에 퇴학처리나 아니면 워킹홀리데를 하기 위해서 휴학처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운을 운적으로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을목 보겠습니다.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획은 엄청 좋아요. 계획은 창대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이나 결과물도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일적인 흐름에서 시원시원하게 뭔가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한 단계라도 되는 결과물이 없는 날입니다. 힘이 빠질 수 있는데 오늘 운적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수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수기운이 떴으니까 관성이 들어왔고요. 평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 자식을 키우시고 계신 병화분들은 오늘따라 나의 자식에게 뭔가 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간호를 하거나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의 가족들의 이런 활발한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좀 억지로 무리하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왠지 좀 안쓰럽고 짠해 보이고 이런 시선이 본인의 입장에서 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뭘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 일간 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어요. 정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여자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좀 마음이 설렐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누군가한테. 이건 텍스트는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실제 본인이 일한 것만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내가 편법을 쓰거나 성과를 부풀리게 될 수 있는 하루예요. 신기한 것은 오늘 살짝 거짓말로 자신이 일한 것을 일적인 결과물을 포장을 하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 편법을 쓴 것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한 티를 마음껏 부풀리셔도 돼요. 그런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서 편법이 통하는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정화분들은 좀 약게 행동하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남한테 좀 일을 떠넘기셔도 되고 약간 예우같이 구셔야 됩니다.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일간 분들은 편제가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무토 계속 바쁘셨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연인 나의 어떤 나의 사랑하는 사람 공식적인 남편이나 부인일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결혼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운세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동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비 부부도 계실 거예요. 아직 혼인 절차는 밟지 않은 그런데 가벼운 몸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장기적인 질환 때문에 나한테 밝히지 않고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무토 일간 분들이 걱정할까 봐 가족이 어쨌든 가족이라는 건 내 연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숨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운세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어 봐주세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정제가 오늘 올라왔고요.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특히 기토분들은 오늘 무리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냐면 카드는 여러 개인데 정작 본인이 주로 쓰는 주거래 계좌에는 현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또 이틀째, 삼일째 커피 마실 여유가 없는데 커피집이 앉아서 5천원, 6천원짜리 비싼 커피를 드시고 계신 거죠. 예를 들자면 연달아에서 며칠째 과분한 소비생활에 저저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약속 잡지 않으셨는데 억지로 커피점 가서 막 셀카 찍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리한 소비나 쇼핑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셔야 합니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토분들 허리띠 졸라 매십시오.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올라왔네요. 식신이 걸록지에 앉은 날인데요. 특히 오늘은 긍정적입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뜻인데 주변 직원들, 주변 사람 또 본인을 포함해서 공적인 일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요. 평안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퍼펙트하게 잘 돌아가고요. 또 업무에 대한 집중도도 우주 최강이고 최상이에요. 심지어 이제 제가 텍스트에 어떻게 적었냐면 핸드폰에 부재중 통화가 수호기가 쌓일 정도로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자신의 일에 푹 빠져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좀 드물죠? 주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일이 즐거운 날입니다. 일에 대한 몰입도도 최상이고.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어떤 날이냐면 연차나 휴가를 취소를 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심지어 주말에 나와야 할 정도예요. 수요일이잖아요. 엄청 일이 많습니다. 조직에서 압박을 합니다. 되게 그럴듯한 결과물을 요구를 하는 시기이고요. 오늘 수요일은 개인 시간을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자기 개인적인 시간들을 희생을 하면서까지 일에 바짝 매달리게 되고 야근을 며칠째 할 수 있는 이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비견이죠. 같은 글자가 올라와서 비견이 장생지에 놓인 날이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몰려듭니다. 새로운 팀원이 들어온다거나 마음이 통하는 자신의 같은 편이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팀원이라는 건 회사에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들어와서 나에게 배치된다는 의미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내 업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힘내시라고요. 자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분들은 겁제가 올라온 날이고요.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 일적인 집중도나 이런 일에 대한 의욕 자체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특히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어떤 거냐면 회사 비전 자체가 불투명해져가지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기처럼 그 생각이 퍼져요. 감기처럼.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센터가 정리가 될 수 있다거나 회사 자체가 다른 곳으로 합병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직이어서 연말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다들 회사 안에 어떤 그 특정 소문을 믿고 거기에 의지를 하고 달려왔는데 그게 이제 산산조각이 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규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또 다른 소문에 휩싸여가지고 그게 감기처럼 확정시 된 것처럼 퍼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분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우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을 또 정리를 해봤고요. 공식적으로 일단은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3일에 온라인 스카이프 만원짜리 온라인 강의 이제 시작을 하고요. 스카이프 사용법은 제가 일일이 케어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책임비 정도로만 받고 제가 한 시간씩 강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11월에도 오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0월에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이 강의 신청을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메시지가 간간히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1월에도 모집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야만 제가 수업 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월 9일에 한글날에 12운성 수업 신청 아직 받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서울에서 저랑 만나서 그날 5시간 풀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네, 모두 모두 힘내시고요. 일주일이 참 길게 느껴지네요. 저는 또 다음날 영상 제작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